1. 주갈성교의 유형우 목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의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2019년 1월 둘째 주일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갈성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로 전해였던 2018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30년 넘게 하던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한 주 쉬고 둘째 주일날 제가 이제 마침내 카메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처음 카메라 앞에 선 그 주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긴장되고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가 사실 제일 잘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벌써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은 기존에 이 설교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던 그 설교 있잖아요. 그 귀에 듣기에 좋은 그 익숙한 설교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토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는 먼저 죄인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토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하고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명백한 복음의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누가 좋아할까? 저를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이 설교를 들을까? 기가 막히게 설교하시는 명설교가의 대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갈성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 주갈성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 그때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들으려고 할까?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 속에 모래 속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철가루를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이 모래 속에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요 그 모래 속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조그만 그런 쇠가루들이 이 자석에 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셔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암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면밀히 보면 그 복음은 반쪽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때로는 고난도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반쪽만을 가지고 얘기하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광에만 관심이 있지 이 고난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에는 관심이 있지만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한쪽 명만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복음을 뒤집어 엎으면 아무도 안 듣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반쪽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반쪽 복음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반쪽 복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지만 저의 너무나 좁다라는 소견 때문에 저의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 주갈성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주갈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잠깐 몇 주 전에 우리 봤던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인 걸로 기억하는데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제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좀 하면서 이제 약간 뒷걸음 치면서 도망가죠.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자가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행여나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는요. 또 한 명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또 예수님 옆에 나오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청년 부자 관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마을을 지나면서 어떤 소경이 그 예수님한테 다위 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여리고에 도착하시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아주 빠르게 소문이 퍼지죠. 예, SNS도 없었는데 하여튼 소문은 빨라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한 세리장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부자인 삿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라. 지금 이 한 부자에 대해서 삿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하나의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세금을 그 걷어들이는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동족들에게 혈세를 뜯어내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사회에서는요. 마치 공인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리와 창기를 같이 보는 이런 수준으로 아주 사람들이 안 좋게 봤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삿개오는요. 세리의 장이었어요. 그 세리들의 장급이란 말이죠. 뭐예요? 죄인들 중에 죄인이에요. 우두머리였어요. 놀랍게도 이 삿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수함이란 뜻입니다. 놀랍죠? 그 이름은 순수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하는 일은 아주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조폭 두목 이름이 유베드로, 유오뉴, 유이삭, 유바올 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길까요? 지금 마치 삿개오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반된 일을 삿개오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삿개오가 들었을 때 삿개오에게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너무 그분이 궁금하고 그 예수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그분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라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왜 삿개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던 인물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았겠어? 그래서 좀 어떻게 생긴 사람이나 궁금한 그런 호기심이 있지 않았겠어?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삿개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호기심만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삿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많은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삿개오가 보니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이 동선을 보니까 분명히 이곳을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이걸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 자꾸 뽕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삿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이 무리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리장이라면 나이가 있어요. 그죠? 예 아저씨예요. 어느 정도 연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나이 든 아저씨가 모든 사람들한테 경멸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무리들이 자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이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찾아봤더니 모양을 보니까 좀 연습을 하면 올라가겠더라고요. 아마 평상시에 여러 번 올라갔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삿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흥미 위주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저건 뭐야 저거? 저거 삿개오? 뭐? 삿개오? 하면서 저 인간이?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 무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문제는 삿개오가 지금 그런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할 경황 없이 삿개오는 막 미친 듯이 달려서 그냥 돌 무화과 나무를 간신히 올라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 무리와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마침 삿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전혀 삿개오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이 삿개오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싶어서 위에서 혼자서 이렇게 빨끔만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무리들 속에서 이 삿개오를 쳐다보고 삿개오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대? 예수님이 삿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삿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삿개오가 예수님이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놀랐을까요? 당황했을까요?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삿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요 삿개오가 정신없이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준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구한다는 사실에 삿개오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삿개오가 여기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가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저는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거하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삿개오는요. 이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삿개오가 기쁘게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양들은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따라요.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삿개오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삿개오가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삿개오 사이에 너무나 너무나 기적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그 무리들 다 유대인들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죠. 열이고에 사는 사람들이 삿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이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무리들에게 저 세리장 삿개오는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고 아주 이 죄인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나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삿개오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하게 보고 그 시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까지 하게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누가 봄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기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간단히 이 한절로 좀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이 삿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선악 개념 속에 확실히 공인된 이 죄인인인 삿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이 지금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저 선지자 맞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수상한데? 뭔가 지금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여러 가지로 지금 자신들의 선입견과 선악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즉 죄인들의 특성 중에 수근수근하는 특성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여러분 절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께오 집에 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유대인 무리들이 수근거리고 있을 때 자신의 집에 온 예수님에게 사께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보금 19장 8절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께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뭘 요구했나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께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이 사께오가 좀 우쭐해서 지금 오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폭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께오는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자신의 직업과 자신을 왜 경멸하고 증오하는지 자신의 직업이 뭐가 문제인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고 이것이 죄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쓰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의 반을 내어 놓겠다고 하고 자신이 뭔가 누군가를 잘못해서 그 이득을 취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그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악한 사회적인 나쁜 놈, 도둑놈이 아니고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입에서 자신의 죄인 때문에 폭로되어지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장에서 봤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재산도 많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확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야라고 스스로 확신하던 그 젊은 부자 청년 관원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삿개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 보면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저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 몇 주 됐지만 제가 우리 같이 말씀 나눈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나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칸신이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죄인이 찾으면 한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잃어버린 것을 찾은 상황을 회개다 설명하셨고 한 여인이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이것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한 죄인이 회개하면 또 설명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맞아요. 구원과 회개는요. 잃어버린 주체가 잃어버린 대상을 찾는 것을 구원,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삿개오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온 것,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회개는 누구의 주권인가요? 삿개오가 미리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찾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삿개오의 어떤 심리상태, 또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이 삿개오가 예수님을 찾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 원인을 받고 삿개오의 마음과 행동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삿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 또 나이 든 아저씨가 그 창피한 걸 수치를 무릅쓰고 그 돌 무화과람에 올라간 것,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기 재산을 다 반 이상 내놓겠다고 하는 이 모든 회개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삿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맨 서두에 이 삿개오가 분명히 부자인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굳이 왜 그렇게 삿개오가 부자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전의 18장에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반의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쉬운가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그 본문에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고 적고와 상관이 없이 오로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인간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접근한 것을 그 기본적인 그 사고부터 차단하고 거부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무엇도 해야 되고 라고 자꾸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집고 있는 반쪽 복음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 우리의 상식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도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어떤 옳고 그름 선악의 개념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죗덩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하신 그 진리 대신 참길 대신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한 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